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16학번 김경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유학생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저 또한 올해 유학생활을 해본 경험자로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전 공부하기 회피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공부 회피 관리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험 대비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반대로 공부를 회피하고 시험 전날 벼락치기식 공부를 한다면 쉬운 내용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밤샘 공부로 인한 컨디션 저하로 인해 시험 당일 제 실력을 100% 발휘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극복해야 평균에서 벗어나 최고의 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시험 전 공부하기 회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시험 공부를 회피하는 이유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공부를 회피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막막함, 게임, 핸드폰, 컴퓨터 등의 공부 방해 요인들, 그리고 무기력함 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공부를 회피하는 내외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알맞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공부 회피 이유 네 가지와 각 이유별로 저에게 효과적이었던 해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회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어 장벽 또는 방대한 시험 범위로 인한 막막함 때문입니다. 모국어로 해도 어려운 전공 공부를 외국어로 하는 것이 낯설고 막막해서 공부를 회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엔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원어민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업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전공서적에 있는 용어의 뜻을 잘 모를 때는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기보단 한국인 학우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시험 공부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인 친구들을 멀리하기보단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취하길 추천합니다. 또한 방대한 시험 범위 때문에 공부를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큰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누어 정리하면 체감상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제 체크리스트를 예로 들자면 광고론 녹음 듣기와 같은 하나의 큰 목표를 설정해놓기보다는 녹음 1, 녹음 2, 녹음 3 듣기와 같이 달성하기 좀 더 수월한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누어 공부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시험 범위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나의 공부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보며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회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부 방해 요인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분들의 경우 주위에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고 많은 체험을 해보고 싶으실 거고 또 새로 만든 친구들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시험 기간 동안 만큼은 이런 방해 요인들을 제쳐놓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면 컴퓨터 사용이 금지된 일반 열람실을 사용하거나 친구가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면 카페 같은 개방된 공간보다는 칸막이가 있는 열람실에서 따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 방해 요인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방해 요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공부 회피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 공부량을 달성했을 때 10분 동안 친구와 편의점을 가는 식의 보상을 설정해 놓으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회피하는 세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랬듯이 많은 유학생 분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공부를 회피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문법과 어휘에 집착하며 자신은 아직 공부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계속 공부를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회피만 하다 보면 공부를 할 시기를 아예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이키 로고인 Just Do It 이 말해주는 대로 걱정과 부담감을 버리고 일단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업을 100% 이해할 수 없을진 몰라도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요점을 파악하겠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어느새 한국어 실력이 훌쩍 늘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매우 대단한 일이니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회피하는 이유는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집을 나가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극을 받고 공부할 의욕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한국에는 도서관 외에 스터디카페 또는 소규모 독서실같이 공부하기 좋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이 학교에서 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공부 회피 이유들과 해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삼아 스스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며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 회피 관리법을 찾아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회피하는 습관을 극복하시고 다음 학기에 최고의 성적을 얻으실 수 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